저 녀석이 반다인이라고? 어떻게 우리 아빠를 알고 있는 거지? 메카니멀 없애지 않아도 찬과 반드시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전 믿어요. 이소벨, 누가 뭐라고 하든 넌 니가 옳다고 믿는 일에.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블랙미러와 싸워야 할 때야. 좋아, 그럼 배틀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. 메카니멀을 모두 없애려 한 건 결코 이소벨의 진심이 아니야! 터닝 메카, 다음 이야기! 진정한 적은 반다인! 메카니멀 고! 메카니멀 고!